참만남, 참문화유산, 수행의 길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지 그 중 대표적인 곳으로 마국사, 법주사, 대흥사, 서남사, 순천송광사,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합천, 해인사가 있어 속리산에 위치한 본 법주사에는 돌로 만든 연못인 성년지, 5층 목탑인 팔상전 등 많은 보물들을 간직하고 있어 영주 부석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인 무량수전을 중심으로 창건된 사찰이야 합천,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현존하는 대장경 중에 가장 오래되고 내용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대 전통과 불교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우리의 산사 수행의 길에서 만나보자